이제 양 지사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 여러분께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고요. 2004년도 17대 국회의원으로 입문하셔서 내리 4선을 역임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충남도지사로 입문을 하셨고 처음에 2004년도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깊게 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릴 때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생활하면서도 지금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겠다. 변화의 혁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건 어릴 때부터의 꿈이 실현한 단계가 2004년도에 출마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혁신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그 사회가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제가 충남 천안 광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농민들의 일반적인 현실,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조리한 현상들. 어릴 때부터 이 사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 그래서 그 꿈을 차근차근 키우다가 2004년도에 출마하게 된 거죠. 사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변호사로 출발해서 정치인의 역정을 겪으시고 우리 도지사님은 행정가로서도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을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더해진 셈인데 좀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평가하기에 이 정도의 경력과 정치 경험으로 내가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좀 쑥스러웠긴 한데요. 제가 나름대로 충청인이 자식이라는 점, 또 어떤 유교적 전통 가치를 비교해서 충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저 양성적이기도 합니다. 또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어떤 시민단체의 운영위원장 맡아서 했고. 뭐 여성권익보호단체라든가 노조의 고무변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말씀대로 충남 육상연맹 회장이라든가 봉사단체의 라이온스 회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변에 많은 사람과 함께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불모진이 천안에서 제가 천안 시민들, 충청인들이 성원 덕분에 사선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제가 소신과 원칙을 지킨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에 집을 갖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마할 때 사실 14년간 서울에 집을 갖지 않고 14년간 기차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419건 정도 입법을 발휘해서 186건의 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가 제가 생각해서 스스로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14년 동안 국회 출석률이 한 97% 정도가 듭니다. 물론 본인 출석률이죠. 그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97% 중에서 3%가 결석이지만 우리가 18대 우리가 야당이 장이 투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의장님이라든가 저희가 외국 순반 관계로 불출석한 거 포함해서 3%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100% 출석률은 또 저희가 나름대로 원칙을 지킨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위계층에 아주 뚜렷한 몇 가지 자령선 입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밀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돌아갈 때 그 연금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그 벼룩이 가름을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고 나갈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에서 통과된 것도 제가 하여튼 자랑스러운 법안 중에 하나고요. 또 예컨대 외국인 국내 교도소 제소자가 물론 저희는 밉죠. 그런데 교도소 제소자가 수감되는 순간에 건강범죄가 혜택이 중단됐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감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도소 제소자에게도 이런 건강범죄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그 제도를 만든 것도 제가 앞장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하고 특히 제가 201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내므로써 그 당시 500만 충청인을 우롱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과감하게 맞서 제가 20일간 단식하면서 함께 투쟁했고 그것은 세종시 원안을 지키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있죠. 이와 같이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선 국회의원에서도 제가 당의 사무총장 또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또 비서실장을 지내고 비상대책위원을 지내면서 또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경륜 차원에서 어떤 대권을 맡겨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 또 더구나 이 충청남도 조절을 맡은 행정경험이라는 것은 또 아주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입법과 또 나름대로 사법 분야에다가 또 행정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담당한 뒤도 제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게 쑥스럽습니다만 손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현 상황이 가장 절박한 문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나름대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어떤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대권을 출마했을 때 국민이 선택을 받아도 스스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당연히 자신감이 있으셔야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지금이야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됐지만 열린 우리당 시절에도 겨우 가반이 넘는 혹은 그 이후에도 야당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자 삭발 투쟁하시고 단식 투쟁하시고 휠체어 투쟁까지 발휘하셨는데 그때의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자 이게 가장 강력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세종시 원안을 잘 지키겠다는 연설을 20번 넘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세종시를 갖다 부정하는 것은 우리 500만 충청인의 자존심을 짓밟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충청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 문제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단식의 고통을 알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과감하게 정말 삭발하고 20일간 단식 투쟁한 계기가 된 거죠. 사선의 국회의원 입법부 활동과 수백만 광역 단체장으로서 우리 또 충남 안에는 수많은 시군이 있는데 정치인과 행정인으로서의 경험은 어떻게 차이가 나십니까?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과 국회의원에서 사선에서 14년 경험을 했는데 이건 국적 전체를 볼 수 있고 어떤 법안을 통해서 국 전체의 사함이 개선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실천력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실천은 행정을 통해서 실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3년 정도의 이런 충남 도전을 맡아서 행정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다. 아마 국가 경영에 입법 활동과 행정 경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국가 지도자였을 때 국가를 무리 없이 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죠. 국가의 재산입니다.